내가 진짜 창피해서 어지간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의심드러움이 한두 마디도 아니에요. 평생과에 그런 적이 없던 여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오죠. 친구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왜 한두 번이야 말이죠. 수상한 점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아내. 이리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가출하고 나서 내가 하도 수상해서 카드로 명색을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의 카드 사용내역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중년의 가정주부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내일모레 황갑에 딸아이 결혼 앞두고 있는 그런 엄마라고 사랑해 말이죠. 이건 좀이나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얌전하고 착한 줄만 알고 살아왔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이걸 우리 딸아이가 알아봐. 내가 진짜 말도 못해도 그런 것도 모르고 지 엄마 손 들고 그걸 나리를 치고 말이죠. 차마 딸에게는 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는 남편.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남편이 건네준 카드 명세서를 토대로 아내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양숙희 씨가 몇 차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입니다. 중년 여성들도 자주 찾는다는 유흥주정. 우리는 양숙희 씨가 이곳을 찾았던 그날의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5월 2일 이름도 없이 혼자 유흥업소에 들어오는 양숙희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결제 내역에 대해 확인해 나선 제작진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모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기가 손 좀 줄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모텔 일구조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엘리베이터 일구조가 두 군데만 되어 있어요. 음. 좀 다른 데보다 좀 작네요. 솔직히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는 이쪽 부분만 설치를 해둔 거죠. 5월 25일 오후 5시경 양숙희 씨가 모텔로 들어와 방값을 지불합니다. 이날 역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모텔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정말 그녀는 남편의 주장대로 누군가와 미래를 즐겼던 걸까요?